Q. 아이빈. 오늘은 M.V에 의류 광고를 찍으러 왔는데 세트장이 너무 예뻐요. 여기가 원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약간 뮤직비디오 찍는 것처럼 이렇게 다 준비니까 늘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오케이, 좋아. 멋있다. 좋아. 좋다. 진짜 먹고 있겠다. 감자튀김 약간 어디 거예요? 맘 터치는 거. 맘 좋았죠. 맛있더라고요. 식어도.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좋아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이 LA Lakers. 모든 팀 다 좋아합니다. 근데 Lakers 엄청 좋아해요. Lebron James 진짜 좋아합니다. 한 번 만나보고 싶어요, 진짜. 악수라도 한 번. 나중에. 더 리스펙합니다. 더 리스펙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. 잘 안 얘기해. 네? 이렇게 이렇게 소리죠. 네. 네. 둘인가? 해. 네.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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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갔어 свою. 음. 아, 어? Q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Q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멋있다. Q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피규어. 약간 그런 느낌으로, 컨셉의 느낌이어서. 정면을 더 많이 해야 할 텐데. 지금처럼. 지금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. 1, 2, 3, 4 좋아 좋아 오케이 네 멋있다 좋아 네 네 NBA 선수가 되기 전에 드래프트가 항상 있어요 그 드래프트 할 때 막 수트 입고 이렇게 저지 같은 거를 줘요 그럼 그걸 입고 그래서 이렇게 소감 얘기하고 그런 컨셉이에요 이게 NBA 드래프트 이제 가볼까요? 네 잠깐 하나 둘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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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NBA의 조슈아입니다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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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셋 좋아해서요. 좋아지고 멋있다. 좋아지고 멋있다. 20? 네. 좋아. 네. 다. 일부러 웃기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. 참 농구 선수처럼 안 생겼어요 지금. 1. 1. 1. 멋있다. 멋있다. 좋아요. 오케이. 좋다. 멋있다. 오케이. 좋아 지금. 좋아. 멋있다 지금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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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된 것 같은데. 좋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NBA. 오늘 게임 광고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찍었고 제가 비록 농구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연습을 좀 더 하겠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게임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농구 게임 가면 그때도 비하인드로 찍겠습니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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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方面에 높아 이해 так 자주 연주할 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